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대학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극심한 몸살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의 등록 대학생들은 해마다 연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봄학기 대학 학부에 등록한 학생들은 모두 1,6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1%, 68만 5천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에도 3.5% 감소한 바 있어 연속으로 해마다 등록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간 학부 등록 대학생 수는 9.4%, 140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올 봄학기에 감소한 68만 5천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60만 4천 명은 주립 공립 대학생으로 전년보다 5%나 줄어들었습니다. 주립 대학생 중에서도 절반을 넘는 35만 1천 명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국의 대부분인 41개 주 정부에서는 주립 공립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 예산을 13% 줄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학비를 인상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4년째 주립 대학 학비는 37%나 급증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등 일부 주는 60% 이상 대폭 인상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재정 위기로 아예 문을 닫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던 링컨 칼리지는 15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15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메리마운트 대학 캘리포니아 캠퍼스와 베커 칼리지도 폐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문을 닫은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200여 개 대학으로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